그 우리 말 놓자 얘들아 그러면 진하나 라고 한번 그래 진하나 진하나 그래 이성아 편하게 그냥 주네야 이렇게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아, 어려운데? 다들 이제 녹음을 해봤잖아요 들어보자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섬세하고 목소리를 살리면 몰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씨를 좀 끌어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배님 말씀해주셨던 그냥 편하게 말해주세요 형, 형이신데? 준혜가 말씀... 준혜가 말씀해? 준혜가 말씀해? 준혜가 말해줬던 것처럼 그냥 가사식의 애드립을 그냥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, 네 I'm going for the hour 아, 그것도 긴장했다 가사식으로 해서 한 옥타브 위로 같이 누가 하나 해주고 I'm going for the hour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I'm going for the hour 뉴의 너가 위로 쌓아줄 수 있어? 뉴의 너가 위로 쌓아줄 수 있어? 뉴의 너가 위로 쌓아줄 수 있어? 그냥 똑같이 한 옥타브 위로 어, 네 어, 네 너가 먼저 들어 그래서 한 옥타브 어, 많이 올라가는데 tiro진AS & 오, 톤 너무 좋은데? 네, 좀 좋아요 된 것 같은데? 어, 한 번에 바로 이거 위로 한 번 해줄 수 있어? ㅎㅎ 예스 새노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좀 더 풍성해 진 느낌이어서 아 하이라이트 내가 못 듣겠어 내가 목 좀 잡아줄게요 호흡이 엄청 기시더라 호흡이 한 번 끊었어야 돼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어서 부르신거죠? 1팀 할 것 같은데 2팀인데 2팀 중 1등 하면 좋지 못해도 2등이죠 은메달이니까 천장을 뚫는 줄 알았어 고흡이 내가 봤을 때 거기서 무조건 터지지 근데 사실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경연이니까 사실 자신감?